1부에서 계속 됩니다. 1부에서 계속 됩니다. 큰 지혜로부터 물러나지 않게 하사 서가모니 부처님의 용맹한 지혜를 얻게 하오면 오사나 부처님의 큰 깨달음을 얻게 하여지다 문수보살과 같은 큰 지혜 보현보살의 강대한 헌행 지장보살림의 끝없는 몸 관세음보살림의 삼시비응신을 시방세계 어디든지 마음대로 놔두어서 널리 중생들을 무의도에 이끌게 하소서 나의 이름 듣느니는 사막도의 괴롭녀이고 나의 영상 보는 이는 다의 탈을 얻게 하소서 이와 같이 교화하여 무량도록 제도하여 필경 부처 중생 없는 세계 이루어지다 모든 시주자들의 온이 이루어지고 지금 모인 대중들이 엎드려 바라옵건대 돌아가신 부모님은 왕생극 나가옵시고 살아계신 스승님과 부모님은 장수하옵시며 법계의 애원들은 사막도를 여일지다 산문은 고요하여 슬픔 근심 끊어지고 도량 안에 묻은 재앙 영혼이 소멸되며 한마음의 능력으로 산보를 보호하시고 한마음의 광명으로 도량 안을 밝게 하소서 꿈틀거리는 미물까지 피 안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새새생생 언제든지 보살도를 행하며 구경에는 일체종기 다 이루고 큰 지혜 완성하여 나무스가 무니불 나무스가 무니불 나무스가 무니불 나무스가 무니불 나무스가 무니불 한글자막 by 한효정